안녕하세요. 사진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노재영입니다. 식사들은 다 맛있게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줌에서 보는데요. 사진들 반갑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또 이렇게 정자세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제가 맡은 것은 사실 시템에서 제일 첫 번째죠. 우리 성공 가이드북에 있는 것은 꿈과 목표 그다음에 결의결단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애터미 사업을 꿈과 목표는 뭐예요? 결국은 애터미 사업을 내가 왜 하는지 사실 그게 설정하는 건데 그게 명확해야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주제로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또 이제 꿈과 목표만 돼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계획이 잡혔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할 때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할 건가 사실 이게 결의결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서 제가 경험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자 우리 가이드북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물론 그 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자들하고 파트너 사장 나오면 나오시면은 이제 아직 그 책을 준비시키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본사에서 하는 거 있죠. 인생 시나리오. 그것도 굉장히 그게 오히려 이제 또 간편해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작성하기가 너무 시간이 걸리고 힘들 것 같다. 그럼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숙지시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책자도 같이 놓고 여러분 제가 그거하고 같이 또 설명을 하면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한번 좀 활짝 좀 웃어보시죠. 우리 결의결단 중에 긍정적인 게 있잖아요. 긍정적인 게 먼저 웃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으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긍정적으로 내가 더 바뀌지 않을까 해서 몇 분은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세요. 한번 웃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활짝 웃으시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책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탑에서 만든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이 있죠.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부제가 참 잘 져놓은 것 같아요. 100일 100만 원 작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게 딱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게 지금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지만 생겼죠? 이번에 반세미. 세미 판매사를 여러분들이 반세미를 세미 판매사를 한다 그러면 세미 판매사를 한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하면 딱 100만 원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목표 얘기도 제가 하겠지만 파트너 사장님이 생겼을 때 기존에 이제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초보자보다는 지금 새로 시작하신 분도 있고 기존 사업자분들도 계시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내가 이제 결단을 했다. 그럼 이제 1차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미 판매사를 그럼 계속 유지하는 거죠. 됐다 안 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3개월 만에 한번 해봐 도전해보고 또 목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하나 가지고 해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책을 넘기면서 볼게요. 우선 그런 꿈을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이제 그걸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도 물론 적는 것도 있지만 거기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조각조각을 내놨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을 어떻게 집을 살 건지 내가 어떤 차를 탈 건지 그것도 하나하나 작성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적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적으면 이게 잘 달성이 될까?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째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좀 프린트가 오래간났었는데 제가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쇄된 걸 가지고 서총정님한테 만들어지기 초안을 받아서 깍절함이 아니고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도 적는데 이왕이면 간절한 목표를 적어라. 그래서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달성하신 분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따 감수해야 할 것들이 설정하는 데서 내가 대가집을 했다니 또 나오겠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달성한지 기간을 설정하라 그러죠. 그리고 회장님도. 목표를 세웠으면 내가 수치화시켜서 금액도 적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건지 적는 게 중요하다. 남자가 적었으면 그걸 또 실행해야겠죠. 실행하는 건 지금 우리가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신청을 할 건가 계획은 잡대. 그게 사실 이제 에이코하죠. 매일매일 에이코하는 걸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꿈을 달성을 하는데 이걸 제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시각화시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내가 볼 수 있게끔 머릿속에 놓고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가져가는 수첩이라든가 아니면 집에 매일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에 그걸 시각화시키면 매일 그 꿈을 보게 되니까요. 제 파트너사장님 한 분 중에도 계속해서 인생신화를 매일 아침마다 본대요. 적어놓은 거를. 그러니까 이 에터미가 잊혀지지가 않죠. 그리고 반복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체계화가 돼 있어요. 사실은 뭘 반복하는가 봤더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잖아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돼서 줌 때문에 안 갔지만 이제 지금은 가죠. 저번서부터.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에 가면서 계속 인생신화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꿈과 목표도 계속 적응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복은 꿈과 목표를 계속 설정해 나가시라는 거고. 그런데 이 책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놨죠. 뭐 이제 뭉퉁그려서 내가 집을 언제까지 그건 큰 목표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조각조각한 거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쇼핑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쇼핑해서 드는 서류는 없는데 앞으로 내가 3개월 후에 우리가 이제 목표를 이따가 제가 얘기해야 되겠지만 판매사가 됐든 오토 판매사가 되든 아니면 리더스클럽이 됐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쇼핑을 얼마를 할까인가 이걸 적으시라는 거야. 사실은요. 그래서 뭐 취미활동에 지금 내가 얼마나 하고 이걸 다 수치화시키는 거죠. 내가 취미활동에 얼마 정도 돈을 쓰는데 앞으로 어떤 내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돈이 들어갔다면 그 돈을 내가 쓰겠다. 그래서 여행도 우리 여행 경비도 여러분이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여행하는 데 얼마 정도 쓸 거야. 이걸 다 쓰시라는 거야. 금액적으로 쓰시다 보면 회장님은 이제 이걸 다 얘기해놔서 우리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균형 잡힌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2천에서 3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다 작성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꿈에 시각할 우리 책자에서 나온 것들은 내가 갖고 싶은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사진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이 공간에. 그래서 그걸 매일 보다 보면 결국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 시나리오 상에서 적어도 괜찮고요. 이 책자를 있으면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지금 양식만 제가 보여주는 거고 이게 몇 장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수정해 나가서 적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적어서 어느 기간까지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인생 시나리를 작성하고 또 작성하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목표를 짜실 때 테미에서는 우리 사업에서는 어떤 시스템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어떻게 정확한가 그것도 다 나와 있죠. 사실은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급 목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 시나리오를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내가 판매사가 될 거다. 언제까지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될 거다. 그다음에 또 언제까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다. 언제까지 내가 국장이 될 거다. 그걸 다 적으시라는 거예요. 극연을 정해서. 거기에 금액적인 것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려고 하면 오토 판매사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약 오토 판매사가 되면 최소 200에서 400까지가 만약에 제대로만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 되면 그게 매달 나오는 거니까. 그 돈을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까지 짜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 그다음에 여러분이 수치할 목표는 뭐냐면 직급 목표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리더스예요. 내가 리더스 클럽에 언제 들어갈 건지. 리더스 클럽에 되면 연봉 1억이 되는 거죠. 월천만 원 소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월천만 원 갖고 아까 여러분들이 적었던 그걸 실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로얄 클럽이죠. 리더스 클럽에 대한 로얄 클럽은 월 2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쭉 적으면 언제까지 내가 뭐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맞물려야죠. 내가 로얄 리더스까지 언제까지 갈 건데. 언제 할 건데. 그러면 그 금액 대비해서 내가 아까 여행을 언제 내가 여행을 언제부터 다니고 이런 것들 다 그게 다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로얄 리더스 클럽 다음에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죠. 거기는 연봉 4억이니까 원래 약 3천은 3천 5백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되면 또 아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래서 목표를 짜실 때 한 달에 한 번씩 구체적인 이 목표를 짜실 때 직급 목표와 그다음에 우리가 리더스 그다음에 오토 판매사 그 목표도 계속 여러분들이 목표를 수정하고 계속 정립을 해나가야 된다. 수치화시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공의 8단계 중에 어떤 큰 그림의 제가 꿈과 목표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에이코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거기는 목표라고는 안 돼 있지만 그 에이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고 가실 게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비자 그룹을 소비자 그룹을 만들면서 제품 전달하면서 소급자 그룹을 에이코아에 있죠. 그러면 내가 보름 동안에 사실 이제 그게 PB 목표예요. 그것도 수치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 만드는 게 결국은 PB 목표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보름마다 보름마다 목표를 짜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잘게 쪼개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목표를 또 내가 몇 사람한테 제품을 전달해서 얼마의 포인트를 내가 매일 할 건가 그것도 구체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목표를 그리고 좀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거는 그건 어떤 PB에 대한 목표고 매출에 대한 목표고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가 이제 오픈 안상에 지금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켰죠. 원데이 세미나 하고 그다음에 석세스 세미나를 오롯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도 여기 들어와신 분들은 물론 PB 목표도 중요해야 PB 목표도 잡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저희 사업은 여러분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임페리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이 시간에 들어와신 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판매사까지는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 매출 갖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팀장 그다음에 국장님 그다음에 저같이 본부장 그 이외의 직급은 어떻게 보면 조직이거든요. 나같이 이 사업을 하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조직을 만드는 거는 수없이 여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 조직이 그 시스템이 뭐냐 하면 결국 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서 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센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왜 전 세계적으로 여러 파트너들도 만약에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소개 소개 연결 해답은 무한 단계 그러면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산하에서도 사업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조직은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해외에 있는데 국내에 있는 내 센터에서 그분들을 조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조직으로서 만들어지는 거는 회사가 만들어지는 성공 시스템 뭐예요? 해외에서도 이제 이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회사가요. 원데이 세미나도 하고 석세스도 해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내 파트너들이 결국은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사업을 해야 그분들이 내 조직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절대 여러분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에텀이는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잡으실 때 어차피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팀장 국장 거쳐서 그다음에 스타마스타를 거쳐서 크라우마스터 최종적인 건 결국 임페럴마스터 가는 건 어마어마한 내 산하에 큰 조직이 만들어져요. 에텀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표를 짜실 때 저번에 최시혁인가요? 그분은 구체적으로 첫 목표를 나이아몬드 목표를 짜서 파트너를 빨리 만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목표도 있는데 그 목표에 가기 전에 물론 그게 제일 추천 처음부터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러면 그게 안 돼서 차근차근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나와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나 둘 때도 판매사 목표 매출 목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스템 목표예요. 시스템 목표는 뭐냐 하면 그것도 구체화시켜주셔야 돼요. 즉 원데이 세미나가 됐던 석세스 세미나에 내가 다음에 하는 석세스 세미나 다음에 하는 원데이 세미나에 내가 몇 명을 초대할 건가 그게 여러분들의 조직의 어떤 크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게 물건 제품만 전달하면서 소비사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초대를 물론 센터에 초대해서 사업 설명하는 것도 맞아요. 초대가 거기도 맞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이 어디까지 초대가 돼야 되냐면 본사 시스템 본사 성공 시스템까지 초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 조직원이 되면서 내 조직을 키우는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센터에서 세미나를 듣고 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치중한다고 그러면 그건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아니고 내 궁극적인 시스템은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목표를 잡으실 때 오늘 제가 목표 부분에서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세미나에 초대할 인원이 내가 몇 명인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 3, 3도 하는 거고 1, 3, 3 하기 전에 만나서 제품도 전달하는 거고 제품만 전달하려고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이거 사업 물론 소비자 만드는 건 기본적인 건 맞아요. 그런데 소비자를 나랑 같이 만들 사업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거는 결국은 시스템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가정의 센터에 와서 사업 설명 듣고 이제 뭐 그 안호화장에 그분이 시스템에 들어와서 센터에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성공 시스템 부족한 부분을 태우는 부분이지 센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목표를 두 가지를 잡아라. 내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세미나에 나는 이번 달에 한 명도 안 들어갔고 다음 달 한 명 그러면 여러분 조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소비자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나 혼자만 제품 전달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꿈도 작성을 했고 이제 목표도 이제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해야 하잖아요. 그 에이코아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이 사업은 에이코아를 누가 매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매일 그걸 하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 내가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결의결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행동은 에이코아인데 에이코아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할 건가 그게 결의결단이에요. 결의결단 중에는 뭐를 결의결단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다 에이코아는 과정에 쉽게 해서 누구한테 제품을 줘서 소개해 전달을 했는데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기운이 쭉 빠져요. 이제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온 거예요. 그런 것부터 내가 어차피 이걸 하기로 마음 먹고 그러니까 확 내가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그래야 내가 확실히 이런 상태에서 가야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얘기로 해도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분들이 그거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의결단 할 게 내가 모든 걸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라. 초기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결의결단서부터는 여기 아까 설명한 거 있네요. 뭐 이렇게 수동판 아까 제가 멍텅 들어서 다 얘기한 거예요. 리더스 클럽 크랑클럽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할 때 미흡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불만을 퍼리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설령 내가 불만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 회장님도 얘기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그래서 몰라서 그런다고 회장님 어떤 동영상에서 일부러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개선은 계속해 나갈 거고요. 오늘 동영상 보니까 하나 좋은 게 올라왔죠. 우리 택배 시스템도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 특히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에도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온라인에서 애터미 제품 팔려나간 거에 대해서 그거 주변에 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또 이러면 되는 거냐고 회사를 또 이렇게 해요. 그런데 회사는 최대한 그걸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또 부정적으로 보고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합리화를 시켰어요. 이 정도 회사인데 그럼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업은. 쇼핑몰 만들어 놓고 택배 다 해 주고 이거 다 해 주고 그거만 해도 내가 고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회사가 도저히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배판만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 했던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시키시고 제가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할 때도 그때도 온라인에서 팔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거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또 안 한 사람은 안 했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그 부분이 일부분일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은 또 성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거를 제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서는 그거예요. 내가 사장인가 우리가 사장의 마음으로 해라. 사업자의 자세 중에 내가 사장이라 그러면 내가 내 가게가 내 쇼핑몰이 조금 부족해도 그걸 막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이게 부족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이게 내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모든 게 긍정적인 포커스를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자세가 결의결단하기가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주도적이 되라 그러죠. 그것도 다 그거예요.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주도적 했겠죠. 종업원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거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내가 가는 것도 제일 먼저 내가 가는 것도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고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애터미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기 사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누가 가면 가고 누가 안 가면 안 가네. 누구예요. 밑에 파트너 사장님이 가면 안 가고 파트너 사장님이 안 가면 돼. 그건 주도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주도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센터를 이용하거나 어떤 모든 애터미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해라. 그 다음에 반드시 이거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가 지불을 하겠다. 세상엔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대가 지불을 시간 투자해요. 결국은요. 여러분이 시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이 A코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결의결단 하는 것 중에 그럼 구체적인 거 몇 가지만 또 제가 결의결단 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뭉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봐서는 두 가지 큰 결의결단을 하셔야 돼요. 애터미에서는요. 뭐냐 우선 제품이에요. 내가 100% 제품을 내가 애용을 하겠다. 혹시 여기 들어와서 제가 화면으로서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오늘 단백질 다 샀었어요? 우선 내가 100% 내가 애용을 해야 되는데 내 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사업을 하신다 그런 분 중에 제 파트너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제 일부 제 파트너 중에 어떤 신제품이 나왔는데 신제품을 안 사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신배춤을 스폰서들 이거 신제품 드시면서 해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매출 스폰서들 매출이키려고 자기 보고 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자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제품 뭐예요? 결국 내가 소비자를 만드는 건 내가 제품을 써보고 먹어본 감품을 가지고 소비자를 만드는 건데 신상품이 나왔는데도 그걸 내가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재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힘든 당근을 할 수가 없죠. 내가 진짜 그거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상품이 나왔다 하면 누가 먼저 사야 돼요? 내가 먼저 사서 그걸 내가 먹어보고 발라보고 써보고 그걸 가지고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100% 그럼 뭘 다 100% 애용을 해야 되냐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갔으면 처음에 애토미 저펫이 얼마 안 된 분들에서 제가 팁을 드리면 콜마 BNH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서 쓰여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화장품 건강식품 그다음에 각종 콜마 BNH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에요.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콜마 BNH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들 있죠. 라면이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만약 그런 것들이 연칭이 되면 그건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먹는 거고 그걸 전문적으로 그걸 먼저 써서 그걸 주변에 소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여기서 최종적 관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써봐야 될 것들은 여러분 파트너 지금 나온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500가지를 다 먼저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부터 먼저 써봐야 되냐면 여자분들은 특히 화장품 그리고 남녀노 요즘은 건강식품 정도 한두 가지 드시니까 여러분들은 건강식품을 웬만한 것들은 다 체험을 해서 먹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자라 그러면 단순 소비자일 경우에는 내가 필요한 거면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업자야. 사업자 그러면 내가 다 먹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먹어보면서 이게 눈에 좋은 건지 이게 피에 좋은 건지 그걸 내가 먹어보면서 그걸 느끼지 교육만 들어갖고는 한 번 듣고 나서는 몰라요. 내가 안 먹어보면 그게 피에 좋았던 건지 누가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단백질 나왔으니까 다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드셔보고 그리고 오늘 먹는 과정에 내가 사는 과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것도 한두 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보면서 관심을 갖더라고요. 내가 먹어보면서 관심을 갖는 거고 그래서 신상품이 나왔다. 특히 건강식품 화장품 콜마비엔에치에서 나온 것들이 나왔다. 누구 먼저 산다? 여러분부터 사갖고 여러분부터 애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0%가 아니고 뭐라고 되냐 시스템에서는 100% 애용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제품을 애용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제품은 그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아자몰에 있는 그런 모든 제품이 아니고 애터미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콜마비엔에치가 생산한 것들이 있어요. 그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100% 애용하시면 돼요. 그것도 결의결단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파트너 사장 여러분 회원 되신 분들 그분들만 제대로 제품만 써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산에 매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지금 연결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각자 사업자들이 우선 100% 각자 애용을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소비자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된다. 그것도 결의결단 해야 돼요. 결의결단 하면 다 안 쓰더라고요. 뭘 결의결단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결의결단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미팅에 각종 미팅 그것도 본사에서 주제하는 세미나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를 있어서도 거기에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하겠다. 그거 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목요일날 같은 게 하루 종일 시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업자 같은 경우는 결의결단 하셔야 돼요. 이제 목요일날 못 가시는 분들은 어디 가야 돼요? 만약에 주말에 내가 시간이 돼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여러분 일요일날 각 센터에서 하는 사업설명이 있잖아요. 그게 거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거기가 먼저가 아니고 지금 오롯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래요? 매주 토요일마다 부업과 세미나 그걸 센터에서 모여서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하고 부업자 파트너를 오롯에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업자들한테는 부업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 부업자예요. 그럼 그분들도 토요일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오롯 세미나를 그럼 그분들이 계속 가늠은 그분은 부업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라 이거예요. 각종 미팅이죠. 본사에서 하고 있는 원데이 석세스 부업자 세미나에 내가 빠지지 않고 계속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내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반드시 거기 가겠다는 것도 결의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선배들 성공자들은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냥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기 석세스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오면 성공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이 시스템 소득을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본사에서 만들어온 시스템 그건 전업자 부업자가 됐던 그 시스템에 내가 대가집을 하겠다. 대가집을 뭐해요? 나는 거기 가는 건 대가집을 이라고. 시간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의결단할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집어친 제품에 결의결단하셔라. 그다음에 시스템 물론 다른 시스템도 있어요. 모든 시스템에 다 가면 좋아요. 전업자 전업자 시스템 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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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이라도 이건 최소한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최소한이라도 아까 얘기한 그 시스템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봐요.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건 내가 빠지지 않겠다. 나는 그 결의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미팅과 모든 시스템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도 착각을 해요. 온라인에서 내가 강의를 계속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시스템 사업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럼 내 파트너도 또 그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교육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저는 A사를 해봤잖아요. 아메이라는 회사를 해봤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자기가 시스템 만드는 게 아메 회사는 뭐냐면 애터미랑 비교해보면 자기가 센터를 운영도 하지만 자기가 세미나를 주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 시스템을 자기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우리가 하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를 거긴 개인이에요. 개인이 물론 그룹 비즈니스라고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 리더 총 리더가 자 그러면 거기서도 복제가 돼서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면 나와 같이 그런 시스템을 굴리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내 시스템으로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센터에서 뭘 만들고 그건 여러분 시스템이 될 수가 없어요. 도움은 되지 많은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큰 시스템을 먼저 보시고 이 시스템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각 센터에서 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리더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 싶은 부분은 오늘 사실 이 부분은 결의결단을 하되. 이 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그거죠. 에이코아. 에이코아 내가 매일매일 실행하겠다. 에이코아 매일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겠다는 것도 결의결단을 해야 돼요. 그 결의결단을 하면 매일 하기 어려워요. 에이코아 여러분이 실행한다는 게 결국은 누가 결의결단을 해서 에이코아를 누가 자기가 시스템 만들어질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터미는요. 사실은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누가 에이코아를 계속하는 거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족 여러 책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건 시간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핵심적인 것.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 본연의 본연의 우리 네트워크 사업 우리 시스템 사업은 에서 다시 이제 그걸로 다시 했는 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분을 강조한 거고요. 기존에 혹시 제 그룹에도 파트너들이 있거든요. 오프라인 줌 시대 이후에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지금의 이 시스템이 버거울 거예요. 왜요. 한 2년 동안 이런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은 애터미가 사실 거기에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빨리 지금 오프라인 시스템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하셨던 여러분 시스템 소득을 업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부터 그분들한테는 어떤 줌이라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들은 이런 부족 부분들을 해놓은 거지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프라인 쪽에 시스템 미팅에 이 부분을 먼저 보여주시고 여기에 몸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제 파트너 중에도 또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래도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 맞다고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형제 라인도 있으니까 제가 다 말씀드리고 제 파트너만 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제 파트너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고 저는 리더라고 그러면 내가 센터장이고 내가 리더라고 그러면 센터는 원데이 하는 날 석세스 하는 날은 센터는 사실 저는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 여지를 두면 결국 그 문화에 계속해지는 분도 계속 거기만 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가 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약하게 만드는 거야. 본인 자체가. 진정한 그 센터장님이 됐던 리더분들이 제가 봐서는 그래요. 내 조직을 약한 시스템으로 만들고 만들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러죠.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여지를 둬야 되지 않느냐.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업자 시스템이 됐든 회사 시스템에 안착시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러분 스폰서님들이 좀 못해줄 것도 제가 형제걸한테 좀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강하게 시스템에는 좀 강하게 여러분들이 갖다 앉혀야 된다. 시스템에 계속 참석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갔다 왔잖아요. 목요일에 갔다 왔는데 여기 들어오신 들으면 특별한 팁 정보를 드릴게요. 다 모시고 오세요. 자리 없어서 못 앉지 않아요. 자리 널넘 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트너 사장님한테 거기에 핑계거리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리 다 있다. 가서 구해준다. 자리 다 구해줄 테니까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주면 안 돼요. 자리 없다고 거기에 자리도 없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한테는 핑계거리를 안 주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가야겠죠. 스템에 그래요. 오늘 제가 했던 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꿈을 적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간을 정해서 내가 언제까지 뭐고를 할 거고 뭐를 이룰 거고 그걸 수치화시켜서 해라.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되면 안 되니까 이와 같은 성공 가이드북에도 적으라고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본사에서 만들어놓은 인생 시나리오 책자 거기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인생 시나리오는 성공의 8단계 중에 회장님이 우리 성공의 8단계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도 잡고 검토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가서요?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그것도 검토하는 거예요. 물론 갔다 와서 여러분이 검토를 하겠지만 예전에는 그걸 1박 2일에 하면서 거기서 다시 재작성 그랬죠. 그거를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목표도 한 달에 한 번 중장기 목표 한 달에 목표를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 그거는 에이코하니까 에이코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포인트 목표 또 일주일간의 목표 일주일간의 내가 원데이 세미네 내가 몇 명을 초대할까 목표 이런 것들 그거는 에이코하를 통해서 그거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계속 세우시고 또 그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또 해야 될 건가 그래서 결의결단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이런 결의할 때 구체적인 것 또 나오죠. 명당 적성은 어떻게 할 거며 초대는 어떻게 할 거나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강사무소에 들으시면 되고 그거 하기 위해서 또 마음가짐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음 주 석세스에 전체 화면 띄워주세요. 다음 주 석세스에 다 가실 거죠?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오케이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래 무슨 안 가세요? 석세스에 여러분 파트너가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시스템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이건 제가 잡아할 수 있어요.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에 내 파트너가 몇 명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의 수입 결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조직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꼭 석세스에 가시고 표 다 있어요. 표 다 있으니까 여러분 본부장들 다 표가 오면 거의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있으니까 석세스에 얼마나 잘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실 때 아까 웃었죠. 내가 긍정적인 생활을 가서 매일 웃고 다니면서 회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미친 사람의 특징 뭐예요? 다 물어보고 웃는다. 그럼 웃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들 했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